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마지막 뉴스로 참 나라 바깥에 있으면 여러분들 아무래도 애국심이 좀 더 강해지지 않습니까? 이 보시죠. 해외 동포들이 700만이 넘네요. 한국에 해외에 계신 분들이. 국제자유주권 총연대 분들이 이제 주도를 하셔가지고 텍사스, 아트랜타, 남가주 이분들이 이제 주체가 호주 이분들이 주체가 되시고 후원하고 지지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글레이트 코리아 글로벌 연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슈스톤, 뉴욕,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는 특별히 이제 단체들이 많네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플로리다, 필라델피아, 아리조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50개 나라가 뭉쳐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애트랜타, 뉴제리, 달라스, 하와이, 메사추세스, 텍사스, 와신톤, 플로리다, 네바다, 산타바바라, 시드니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힘을 합치기가 힘들 건데 호주, 오클랜드, 벤쿠버, 토론토, 도쿄, 필리핀, 베를린, 휴지, 파푸아, 뉴기니, 칠레, 캄보디아, 브라질, 러시아 이분들이 이런 힘을 합쳐 가지고 세 번째 해외동포 비상시국 선언서를 발표를 했네요. 이분들의 입장을 우리가 깊이 드려야 될 부분은 어쨌든 이분들은 사심이 없는 겁니다. 바깥에 있기 때문에 또 바깥에 있기 때문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안에 있는 사람보다 더 여러분들 뜨거운 분들입니다. 선관위가 사과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번에 kbs 새로 신임 사장이 되신 박민 사장이 선거 부정 문제를 좀 다뤄줘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안 하니까 지난 4년간 kbs 편파 보도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잃었다며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박민 사장이 긴급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선관위는 공식 사과부터 하고 공명선거 절자를 수정하여 적시 실행하라.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은 선거범죄집단입니다. 선거 결과에 여러분들 변조나 조작이나 사전특교자 수의 위조 변조는 국정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니까 선거관리비원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부 조력자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받은 내용을 내일 여러분들 방송하기 위해서 좀 미뤘는데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메모지를 보내 가지고 내일 여러분들 서버를 어떻게 조작하는지 조작돌 여러분들 내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작의 핵심 포인트라는 것은 현장에서 투표지 분류기와 같은 방식으로 조작을 하지만 점점 투표지 분류기 방식이 여러분 알려졌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메인 서브로 데이터가 들어가기 전에 조작용 pc를 가지고 다 데이터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여러분들 보여드린 윤석열 대통령이 3구 대통령 선거에서 240만 표의 사전특표 득표소를 도독질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240만 표를 도독질하기 위해 가지고 전국의 서울시 25% 부산시 15% 경상남도 15%가 이런 조작값을 어제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 조작값 가운데서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가 지나치게 낮게 조작값이 설정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5%입니다. 대구광역시와 여러분들 대구광역시 하고 경상북도가 부산이나 여러분들 경상남도와 다른 지역과 같이 15%의 조작값을 적용해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얻었던 사전특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훔쳐서 이재명 한 개 넘겨줬으면 2900표 이상 정도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들 15%에서 5%로 낮춘 겁니다. 누가 낮췄냐 이야기죠. 그거는 바로 조작 서버를 운용한 자들이 낮췄을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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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겁니다. 15%를 5%로 낮췄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겁니다. 그 15%를 5%로 낮추는 자가 누구냐 이야기죠. 바로 pc를 이용해 이런 조작 서버를 담당한 자들이 15%를 5%로 고쳐주면 그냥 그대로 뭡니까 데이터 변조가 돼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돼버린 겁니다. 그냥 15%를 낮췄으면 이재명이 기름 2900표 차이로 당선이 된 겁니다. 내부 조력자가 동호인된 게 아니고 선관위 내에 부정선거 세력이 있는 겁니다. 선관위 내부에. 물론 실무자급을 외주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차대한 일을 외부에 줄이거나 난 제가 볼 때는 의심스럽습니다. 750만 해외 동포들은 당일 투표를 연장하여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더불어 현장 수개표하지 않으면 선관위 가 추구하는 수개표 검토는 모두 눈 가림이고 진화된 부정선거를 위한 위장 전술이라고 본다. 여러분 선관위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가 다 거짓과 사기와 조작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면피를 하게 되고 여러분 맨날 거짓말을 했습니다. 빠빠단 신권 다발의 이런 투표지가 재검표에 쏟아지니까 향상 복원 용지를 사용했다. 이렇게 거짓말한 겁니다. 모든 게 뭔가 존재 자체가 사기고 존재 자체가 여러분 조작인 것이 대한민국 의 여러분 국민들의 세금을 먹고 사는 3천 명으로 9천억 예산을 쓰고 있는 남조선 선관위가 존재 자체가 사기고 존재 자체가 여러분들 조작 이고 존재 자체가 거짓인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운명적으로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면서 남조선 선관위가 참말 진실된 말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 사악함과 그 악함과 그 여러분들 뭐죠 그 대담함과 뻔뻔함에 대해서 혈을 내두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인간들은 짐승이지 금수지 인간이 아닌 겁니다. 이분들 하는 이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눈간인 이유로 또 진화된 부정성을 위장진술이다. 제야 전문가와 협업을 해 가지고 공병호가 여러분들 한 2년 정도 이런 조작값을 여러분들 공포레가 다 이런들 다 까발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방송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방송을 썸네일을 가리고 구독자 수를 빼고 7방송을 못 보도록 안 보이게 하고 그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고소나 고반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러면 다 까발기질 테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계속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야 전문가 이름 공병호가 조작값을 사용해서 선관위가 후보별 득표수를 제조생산 발표해 왔던 것을 세상의 이름도 다 까발겼기 때문에 이번에 뭘 했습니까 그 방법을 포기하고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하고 더 위력적인 통합선거인명부 위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서 만든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더블당 구박이 쑤셔 넣는 신종사기수법을 여러분들 이번에 내놨지 않습니까 그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짐승입니다. 국힘당은 또 넘어가겠죠. 홀딱 넘어 또 당하겠죠. 이런 검토가 있었다는 것은 수계표 재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이미 선거 관리위나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을 탑니다.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런 선거제도 를 바꾸냐 이야기죠. 선관위와 소속 대법관은 당군 이래 가장 큰 거대한 악의 주체로 진정한 공식적 사과와 더불어 과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즉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750만 명의 해외 동포들은 선거 관리위내 축소 내지 행안부로 이동 없이는 여전히 부정선거 가능성을 남아있다고 봅니다. 이런 여러분들 6.25전쟁에 필적한 엄청난 여러분들 국가체제에 대한 침략 행위가 이루어졌음에 불구하고 7년째 이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망해도 저는 하나도 뭡니까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문제를 해결한 능력을 완전히 상실 해버린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오늘 해외 동포 비상시국 선언서를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은 바깥에 있기 때문에 감투를 쓸 일도 없고 그냥 뭡니까 가장 사심이 없는 집단에서 나온 소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외부자원의원에 누구누구를 추천하고 12월 9일 날 용산시티 미션에서 10시부터 1일은 부정선거 엑스포에 반드시 참여하여 63대 36 4.15 총선 여러분들 더블당 사전투표 득표일과 국힘당 당일투표 득표일에 63대 36가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천광역시하고 경기도하고 서울시고 이번에는 여러분 더 높았습니다. 아마 67대 31인가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부궐선거에요. 2020년도 4.15 총선 직후처럼 공병호 tv가 여러분 30만 50만을 봤으면 벌써 세상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천명 이천명을 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구독자 수 66만에서 이런 천명 이천명 정도를 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이 나라 지도부들입니다. 나는 마음을 여러분들 내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들 진짜 악합니다. 이 공병호 tv를 30만 50만 과거처럼 봤으면 나라가 여러분들 지금 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는 그 세력들은 진짜 여러분들의 천벌바다에 마땅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 동포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딴 거 말고 왜 더 칼리티라는 영화를 kbs에서 방영해라.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는 영화를 kbs만 방영해라.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도록 해라. 그거를 못 하겠다. 다 도덕놈들인 겁니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백성들이 해외로 떠돌고 초건복피하는 시대가 안 되려면 이 선거 부정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걸 덮는 사람들도 다 자식들이 있을 건데 어떻게 당신들 자식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죄를 저지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비상시각 선언문을 이렇게 11월 16일 날 국제자유주권총년대 대표 일동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주체가 되고 그다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기관들이 이제 후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뭐 좀 부하게 살고 빈하게 살더라도 밥은 두 그릇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라가 보면 너무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썩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그 나라를 조국이니까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걸 고쳐 다시 써야 되는데 어쩌면 사람들이 저렇게 참 비겁하고 저렇게 악하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른 분이 안 아니니까 이게 밝혀지는 날까지 꾸준히 여러분들 힘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힘을 더해 주셔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참정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가를 깨우치는데 여러분들이 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공병호 tv가 여러분들 지난 6월 30일 날 왕관 했던 부정선거 해부실인 도덕놈들 시리즈는 더 이상 여러분들 밝힐 수 없을 수준 정도까지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의 실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달 전부터 공병호 tv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되기 시작한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정말 한국인이 쓴 아주 보기 드문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여러분께서 지적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보는 그런 안목과 시야나 통찰력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 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를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은 특히 여러분들 선거 부정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조작했는가 를 개통도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조작하는 거가. 그러니까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조작도 어마어마하게 간단한 겁니다. 내일 여러분 준비해 가지고 다른 시사 뉴스와 함께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시작한 한 주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